이렇게 미션을 다 꼈습니다. 나 이제 여행가도 되니? 상점에서 근데 파이리 갔던 거야? 상점에 있었잖아. 아니 상점 말고 상점에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파이리 잡으러 여기 가는데 동상 뒤에 있던데? 오케이 여기서 되겠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다. 근처 멀리 안 갔다. 일단 저 이거 화석을 한번 해볼게요. 세척기 돌린 다음에 DNA 검출 중. 날개와서 이거 그거잖아. 그 뭐야 뭔지 까먹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앵무새같이 생긴 애 아닌가? 맞을걸? 날개와서 앵무새같이 생긴 애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작아져서 점점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화석 하는 동안 저는 상점 시세 좀 볼게요. 근데 이거 허수아비 사는 거는 비추인 것 같아. 괜히 동남비. 와 이런 스킨도 좀 이쁜 거 사고 싶은데 이것도 동남비. 인첸트 북을 파네. 물갈기, 수선, 미끼, 바다행운, 효율 바이브. 행운수리. 섬세한 손길도 파네. 저는 이거 살 거예요. 이거 산 다음에 이거까지 살 거야. 이거 아직 세 개 중에 하나는 생각 안 했는데 이걸 해가지고 저기로 가서 딱 어? 알죠? 어떤 느낌인지. 가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해명의 방울. 크리스탈 방울. 아. 야 병원의 방울이 뭐 안 나오냐 여기에? 아 이거 혹시 모르니까 저 이거 골드오동전으로 마우스오븐 하나 살까요 그냥? 사놓자. 어. 아까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레쿠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로바로 잡을 수 있게 마우스오븐 하나 사놓을게요.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게 일단은 안전빵. 아 뭐야. 얘 맞죠? 앵무새. 얘 안 좋던데. 여기 화석에 포켓몬 가져갈 사람 가져가. 그리고 오. 야. 입구 뭐 달라. 야. 이거 집 꾸미니까 이쁘긴 하다. 확실히. 저희 각자 집을 저희가 서버 이제 녹화하기 전에 이렇게 다 지운 거라서 집을 이쁘게 꾸미려고 하는데 이렇게 집이 집이 아무것도 휑해. 그냥. 완전 휑해. 되게 휑해요. 아무것도 없어. 이로치 포기요. 이로치는 진짜 포기하게 된다니까. 이로치 포기요. 병나 찾아도 없어요? 근데 얘 경찰 어디 갔냐? 오늘은 뭐 없나? 경찰. 경찰 찾아봐. 대본할 그런 델과. 내 사지요. 제가 내 사지 왜 또 왔냐. 나 평온의 방으로 얻고 싶어. 신전 좀 찾아보자. 신전. 신전 있으면 대박인데. 아 렉 엄청 걸린다. 나는 포켓몬. 얘들아 나 이거 찾았어. 뭐? 공유했어. 프리전 신전. 오. 프리전 신전? 잡혀 어디야? 형. 그런거 막 말하면 안돼. 형. 형이 팔아야돼. 아니야 아니야. 그건 막 말해도 돼 형. 장난이니까. 난 프리저 별로. 프리저 저번 시즌 1 때 잡아가지고. 프리저 말고 다른 애 잡고 싶어. 썬더나 파이어 잡고 싶어. 저거 입 눌리는 거 봐 형 저거. 그래서 어디야? 아 나 파이어 잡고 싶어서 나 지금. 여기 매사. 불어 다니고 있어. 아 여기가 프리저 잡는 곳이구나. 응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형. 거기가 프리저 잡는 데야. 어 왜 그래. 너 평소에 내 말도 하나도 안 듣더니. 여기 거미스포너 있는데. 여기에 상자가 없어. 두마디도 없던데. 어 여기도 없고. 뭐야 보만도 안해 저거. 안녕. 보만도 되게 많네요. 여기 상자를. 아 나 왜 또 상자 찾고 있냐. 파이어 신전 찾으시러 왔는데. 어 미루야 미루 여기. 상자가 하나가 없네요 근데. 어 상자다. 태양에도. 어 무서운 소리 나. 깜짝아. 정금석. 소리 왜 안 끝나냐. 이렇게 있어요. 어 저기 상자 뭐야. 떡하니 있네. 이거 열어볼게요. 뭐 없네. 뭐 없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지금 제가 파이어 신전을. 한 10분 동안 찾았는데. 절대 안 보여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푸린이한테 가볼게요. 와. 엄청 못써. 한번 가볼까. 쿵짜짜 쿵짜짜. 일단은 입구. 오 오 괜찮은데. 입구 괜찮은데. 떼가 오고 싶어 아주. 예? 훈아 훈아 훈아. 이거 알아? 이리 와봐. 이런 거 달 수 있어. 우와. 이런 거 달 수 있어 막. 볼도 이렇게 달 수 있어. 이거 양털로 하면 이쁘거든. 이거 달아놔야겠다. 어. 이렇게 이렇게. 오. 아아 아 아깝다 아. 아 아깝다 아. 아 아깝다 아. 그걸 아lie 아깝다 아 이거 자연스럽게. 어 이쁘네. 잘 달아 닿았네 이러고 훈차 갈걸. 아깝다 아깝다. 딴 걸로 해놔야겠다. 여기 들어 볼게요. 따라라라 라라. 암튼이 도둑. 도둑을 감옥에 가져야 합니다. 암튼이. 어 안 우셨어. 뭔 소리야. 1층, 1층은 모르겠고요. 2층 올라가볼게요. 어 뭐야, 뭐야. 1층은 작업장. 어, 1층 뭐야. 화장실, 욕조, 오, 물을, 물도 채워지네, 이게. 이건 뭐야? 어, 샤워실이야? 샤워실이고, 변기이고, 오, 괜찮다. 내 고금자리. 오, 여기서 편집하면 되는 건가? 어, 야, 여기 앉아봐. 다리 TV 보자. 어, 근데 잘 지었어. 되게 잘했어. 여기, 여기가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꾸민 거 보면 야, 이거 잘했는데요? 나는 인정해줄게. 야, 진짜 개인적으로 인정해줄게, 이거는. 훈이 인정. 훈이 미션 성공! 훈이, 훈이 깼고, 꾸영 깼고. 안트만 못 깼네. 안트 1호치 잡기 못 깼네. 1호치가 안 나와요. 야, 근데 1호치 확률이 얼마나 떼길래요? 0.3인가? 3, 3, 2, 해. 간다. 어, 경찰 있네. 여기 있었네. 경찰관. 뒷산에 있는 바다에 화난 갸라도스가 난동을 부리고 있어. 로켓 따는 소리치면 말이야. 얼른 가서 확인해줘. 그 뒷산이 어디?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손. 왜, 뭔 일인데요? 경찰관 여기 암트 농장 바로 뒤에 있는데 뒷산에 있는 바다에 화난 갸라도스가 난동을 부리고 있대. 근데 뒷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뒷산, 이거 말하는 건가? 뒷산이면, 어, 뒷산 바다. 여기, 이거, 이거 산마라는 건가? 이거 산마라는 것 같은데, 잠시만. 어, 형 보인다. 이쪽에 바다 한 번 가볼게. 바다가, 저깄다, 저깄다, 사라도스. 살았다. 사라도스를 찾으래? 어, 여기, 빨간색 가로수, 하란 가로수라는데. 들어와! 손이 어딨어? 네, 저... 저기 정룡이 있네. 걔 잡고 있는 거야? 아하하하. 걔 잡고 와줘? 말 한 번 걸어볼게요. 로켓 따는 애들이 내 친구를 낯을 갔어. 바닷속으로 끌고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여기 근처에, 여기 근처에서 갑자기 사라졌거든. 분명 여기 근처에 있을 거야. 여기 근처에서 로켓 따는 애가 친구를 뺏어갔대. 납치에 갔대. 여기 근처에 있을 거라는데 한 번 찾아보자. 그 전룡, 전룡, 그 바다, 바다, 바다 수색해야 되거든요, 저희? 근데 바다 폭격은 뭐 없는데? 야, 엔테이 잠시 나와봐. 나랑 핸드폰 좀 치자. 고래왕 있다. 고량도 있고. 이 폭격 많다. 샤크니아다, 샤크니아. 아, 근데 뭐 바다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진짜.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어, 숨 막혀. 가라수 쪽으로 오면 돼요? 응, 가라수 근처에서 로켓 따는 애가 사라졌대. 여기 근처에 있나봐. 이렇게 했대, 잘 보여, 이렇게 했대. 어, 저기 뭐 있다. 이렇게 이렇게. 어, 뭐 뭐 찾았어? 잉어킹이었어. 미안. 어, 나 이거 엔테이를 안 쓰는 게 이득인데? 엔테이 안 쓰는 게 이득인데? 도망칠게요. 어, 미안. 괜히 싸운 걸었나봐. 네, 형. 어. 나한테 와봐. 왜? 어, 밑에 안 보여? 뭐, 뭐. 저기 유독 밝아 보이지 않아? 뭐, 뭐 있는 것 같은데. 아, 쉐이더 거기 와가지고. 저기 뭐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저기 워낙 네모난 게 딱 토트여. 여기 밝아, 여기가. 또 보스 있네. 가보자, 가보자. 가볼게요. 잠수. 죽는 거 아니야? 잠수. 잠수. 들어간다. 암튼 어디 갔냐? 암튼, 암튼 룩이 하고 있어? 네. 어, 들어와. 들어와서. 뭐 있다, 뭐 있다. 나도, 나도 수리만큼. 근데 뭐 있어, 뭐 있어. 길이 있네. 근데 못 들어가.